감사합니다.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우연치 않게 이한선생님과 기념이 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. 오늘 첫 곡부터 다 들었거든요. 제가 감히 노래를 해도 되나 할 자리일 정도로 너무나 멋진 곡들을 열창을 해 주셔서요. 저도 너무 잘 들었고요. 더욱더 제가 열심히 불러야 되겠다는 거예요. 다시 한 번 더 드렸습니다. 다음 곡 하나 더 드려드리고 저는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세빌레아 이발세인 아르바이트 프로트입니다. 나치타입니다. 제가 내일 일본을 공연 때문에 가거든요. 그래서 그때 가서도 아마 불러요. 일본에서 제가 오사카 콩포로에서 1등 할 때 불렀던 곡이에요. 그래서 제가 내일 보건때문에 일본을 가는데 오늘 열심히 열차하고 일하여 하소카 콩포로에서 1등 할 때 불러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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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